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른바 피벗의 시대. 어떤 국가들은 금리를 선제적으로 미국보다 앞서서 인하를 단행하고. 미국은 9월에 FMC 때 금리 인하를 예정하는 듯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2일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했고. 그 동결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명확히 의견을 제안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현안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은행 총재와 대통령 간의 의사결정이나 경기판단. 대통령실이니까 그게 왜 이렇게 다른 것인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참 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런 것들을 명확히 여러분들이 상황 파악을 하실 수 있게 여러분께 제 소견을 담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22일 날 9시 50분 정도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발표가 있었고 잠시 후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이창용 총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융안정면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시그널을 지금 막지 않으면 조금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그런 상충관계를 보고 판단할 때 그런 것을 판단했을 때 금리를 동결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 종류의 의견을 발표했던 겁니다. 역시 한은 총재는 그런 금융 불안을 야기할 세 가지 변수를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는 외환건전성.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를 고려했을 때 선제적 인하를 단행하면 외환건전성이 좀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인데 금리 인하를 했다가는 이 상승세를 더 촉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역시 부동산 가격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아마도 약보합이나 강보합, 완만한 상승, 완만한 하락은 좀 긍정적일 수 있으나 경제적으로 그러나 강한 상승이나 강한 하락은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보는 뷰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유사한 뷰를 갖고 있습니다. 역시 세 번째는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했죠. 이런 것들이 금융안정면에서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어떤 나라들은 먼저 서둘러 인하했지만 우리 한국은 인하할 상황이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그 관계자가 금리 결정은 금통이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쉽다. 저의 의견을 드려보면 먼저 금리 결정은 금통이 고유 권한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서 아쉽다는 표현을 한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독립성을 해치는 발언 아닌가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금리를 결정하겠다는 뜻인가 한국은행이라는 국책은행을 없애고 대통령실이 소위 행정부가 재정정책의 당국이 통화정책도 같이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저는 통화정책에 관심 있는 거시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참 이 부분은 제가 오히려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그 독립성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정치적 견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은행 법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독립성을 부여받았고 중앙은행은 독립성을 부여받았고 그러면 행정부는 뭐 하는 것이냐 저의 의견은 뭐냐면 통화정책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통화정책의 의사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에 맞게 재정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제가 부모님께 남자로 태어났어요. 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만들었나요? 여자로 태어나게 만들지라고 지적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생긴 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혹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뭔가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함이 있어도 그거는 이미 주어진 거고 주어진 조건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가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사실은 그런 통화정책 기조가 가고 있으니 그런 방향 하에 주어진 조건 하에 재정정책을 어떻게 펼칠까를 고민하는 것이지 나 재정정책 이렇게 가져가려 하니 통화정책도 이런 정도로 가져가세요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그걸 떠나서 그러면 이 내수진작이라는 면에서 금리를 인하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독립성 얘기는 이제 끝냈습니다. 독립성 얘기는 끝냈고 내수진작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금리를 지금 인하해 줘야 되는데 왜 내수진작 고려 안 하고 금리 인하 안 했느냐라는 지적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숱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통화정책은 모두가 좋고 모두가 슬픈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좋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우는 일인 거예요. 통화정책은 금리를 인상할 건지 인하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축을 많이 갖고 있는 자는 금리 인하 안 하는 게 좋죠. 대출을 많이 갖고 있는 자는 금리 인하 했으면 좋겠죠. 이에 관계에 따라 다른 것일 뿐이에요.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역시 그런 관점에서 운행 입장에선 금리 올려주는 게 좋을 수도 있죠. 예대 마진이 올라가니까 그러나 통상 산업계에서는 대출에 의존해서 일정 부분 비즈니스를 영위하니까 금리 좀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다 할 수 있겠죠.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산업마다 다른 거예요. 경제 주체마다 다른 거죠. 그러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통화정책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날씨와 같다. 재정정책은 물조리개와 같다. 재정정책은 물이 부족한 화분을 찾아서 물을 주면 되는 것이고 통화정책은 날씨와 같아서 물이 부족한 화분도 있고 물이 넘치는 화분도 있는데 그 중에서 물을 뿌려주는 게 더 위험한지 물을 안 주는 게 더 위험한지를 고루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관점에서 이 통화정책 기조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한국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은행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은행은 어떤 상황 판단하에 경기 판단하에 금리를 동결한 걸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기초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은요. 보시는 것처럼 국내 견제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수출이 호조다. 내수는 당초 경로에는 다소 못 미친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GDP 증가율을 2.4% 올해 종전 전망치가 2.5% 였는데 2.4% 로 하향 조정 했어요. 물가 상승률도 종전 전망치가 2.6% 였는데 이번에 2.5% 로 하향 조정 했습니다. 두 가지 조정폭만 고려하면 다른 거 고려 안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이야기했던 부동산이나 외환건전성이나 가계부채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경기 판단과 물가 판단 이 두 가지만 고려하면 금리 인할 시점이 왔다라는 판단인 거예요. 맞습니까? 물가 생각보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네 생각보다 경제 성장률이 생각했던 전망치보다는 하향 조정하네 이 얘기는 곧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더 강화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종전에 비하면 자 그런데 더 구체적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이 종전 전망이 5월 전망할 때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번 8월 전망은 그거보다 더 안 좋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레벨 다운돼서 흘러간다. 경기가 수출 중심으로 회복됐었는데 수출 경기 회복이 내수 경기 회복을 진작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또 그 밖에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전망이에요. 물가 전망치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정색처럼 흘러갈 것으로 전망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빨리 물가 상승률의 하락세가 이어진다.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댓글로 물가 안 떨어지고 물가 높은데 왜 물가 떨어진다고 하느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통화 정책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가 물건 가격 가격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가격의 상승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는 겁니다. 했을 때 물가 상승률이 종전의 시나리오보다는 하향 안정화 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를 인하해도 된다라는 판단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러니까 어쩌면 대통령실의 입장 독립성을 위배한 것은 위배했다고 치면 독립성을 무시한 행위는 지적받을만 합니다. 근데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런 경기 판단을 보면 금리 인하할 때가 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한국은행은 왜 그러면 이 금리를 동결해야만 했다라고 할 수 있는지 어쨌든 한국은행의 경기 판단에 대한 수정 배경과 그리고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인하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였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판단은요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보신 것처럼 글로벌 디렘 수출의 증가세가 더 견조하게 나타날 것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수출이 더 긍정적으로 회복세가 더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출은 회복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매 판매 계속 부진하죠? 건설기성도 부진하죠? 그러니까 내수경기의 회복세는 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수출경기 회복이 내수경기 회복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종전에는 봤는데 종전 전망대로 내수회복은 전혀 진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의 배경이고 내수진작이 안되니까 물가상승률도 생각보다 더 빠르게 둔화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면 금리인하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일종의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내수진작을 더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왜 동결을 선택했다? 첫 번째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고 13회 금리를 동결한 것은 역대 이렇게 최장기간 동결한 적이 없을 만큼 금리를 동결해왔던 이유는 선제적으로 금리인하 했다가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가 아니라 2.25%포인트로 더 벌어지게 되면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 있다든가 굳이 먼저 금리인하 필요가 있느냐 9월에 FMC 때 미국이 금리인하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인하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첫 번째 판단입니다. 두 번째 판단 제시해 드리면 최근 아파트 가격이 상당한 상승세 입니다. 상승세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고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아직도 하락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비대칭화 라고 했죠. 서울과 비수도권간에 비대칭화 가 전개되고 있다. 이런 국면에 어쨌든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마저 인하 해버리면 주택가격이 더 폭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금리인하 지금은 해서는 안된다 라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세 번째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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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고 있습니다. 지금 1900조 원에 거의 육박합니다. 1896.7조 원인가 그럴 겁니다. 이 정도로 가계부채 가 늘어났는데 그 늘어나는 그 과정이 어때요?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에 가계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에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죠.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 가계부채 규모가 조금 조정되죠. 이런 흐름 보실 수 있죠. 이것을 덧대서 제가 설명을 드려본다면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죠. 주택가격은 물론 가계부채 의존해서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계부채 의존하지 않는 자산가들의 매수세도 있어요. 서울 강남의 주요지역에 50억 100억 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신고가로 거래되고 있는데 그게 대출 껴서 집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산가들이 갖고 있는 돈 가지고 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체 아파트 거래량에서 모든 것이 부채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중산층이 그죠? 중산층 혹은 중상층 저소득층 포함해서 부채 의존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이게 일종의 통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집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가계 대출 규모가 증가하는 현상과 맞물립니다. 거의 대리변수예요. 그러니까 특히 주택 담보 대출이 가계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 가계 신용은 늘어나는 거예요. 실제 가계 신용 규모를 보면 신용 대출 이나 판매 신용은 거의 늘지 않고 있는데 주택 담보 대출만 나홀로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1분기 동안 한 16조원 증가했는데 16조원 중에 15조원 가량이 다 주택 담보 대출 규모 증가 이런 이런 것을 생각 생각해보면 지금 주택 가격 상승 흐름 거래량 늘어나는 흐름 그리고 주택 담보 대출 늘어나는 흐름 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금리마저 지금 떨어진다면 더 가계부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주택 가격 더 상승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안 한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약이 될 어떤 금융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한 것이다. 한 거예요. 그럼 상반대죠. 금리 인하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내수 진작이 미흡한데 금리를 왜 인하 안하는 것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금융 불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아계부채 같은 것 외환건전성 같은 걸 고려하면 금리 인하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양쪽의 입장 독립성 이라는 단어는 잠깐 그건 무시하고 양쪽의 입장이 차이가 있는 것은 저마다 뭐를 봐서 그래요. 저마다 굳이 따지면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래요. 저축이 있는 자는 금리 인상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이 많이 있는 자는 금리 인하 했으면 좋겠죠.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혹은 자기 이해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금리가 어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통화정책은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경기에 대한 판단도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 카카오톡 프로필이 그래서 인디펜던 뷰예요. 경제를 판단할 때만큼은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 정치적인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경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산업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증권사 소속이니까 주식 무조건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산업 섹터에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경기를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것이라고 저는 현재 믿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어제 읽은 굉장히 인상적인 글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원래 FMC 회의가 있으면 그로부터 약 28일 후에 약 한 달 후에 FMC 미뉴트 회의록 같은 게 발표가 돼요. 이게 이렇게 생겼고 오른쪽 이게 첫 페이지 입니다. 이게 16페이지 짜리 인데요. 그중에 이 10페이지에 이쪽에 10페이지에 정말 주옥과 같은 저는 정말 이런 글을 보고 감동 받거든요. 주옥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주옥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록 10페이지에 하단부에 있는 부분을 따로 뺐습니다. 여러분 보이기 보이시기 좋게 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Monetary Policy Decisions 통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은 OOO Depend On 무엇에 의존해야 된다. The Totality 총합성 총괄적인 뷰로 봐야 된다. 특정 이해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Of The Incoming Data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데이터들 인데 물가 데이터 가계부채 데이터 경기지표 데이터 혹은 외환건전성 데이터 여러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토털리티 관점에서 총합적으로 봐야 된다. 총체적인 접근으로 통화정책을 단행해야 된다. 중요한 말 있죠. Rather than Any Any Particular 데이터 포인트 어떤 특정 데이터를 집중해서 어떤 특정 데이터만을 봐가면서 홍화정책을 단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많은 데이터를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는 것이다. 굳이 따지면 어쩌면 우리 독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혹여나 내 집값만 보는 것은 아닌가 우리 집 전셋값만 보는 것은 아닌가 내가 상환해야 될 이자 부담만 보는 것은 아닌가 나 자영업자인데 매출이 너무 안 나와요 라고 어렵게 보시는 건 아닌가 혹은 나는 정말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요 물가만 보는 것은 아닌가 여러가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주로 여러분 앞에 목격되는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그런 사안들에 주목해서 금리 인하해야 됩니다 금리 인상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를 판단하고 거시경제를 읽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접근보다는 총체적인 접근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물가안정여부 경기안정여부 금융안정여부를 고루 진단해서 금리 인상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 인하 여부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이나 말씀드릴 때 항상 그 세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결국 금리를 인하했을 때 나타날 부작용보다 인하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부작용이 더 클지 이걸 고루 따져보고 그래도 금리 인하하지 않는 것이 부작용이 덜하겠다 라고 판단한 의사결정이 지금 한국은행의 결정이 아닌가 긍정적으로만 평가한다면 라고 보는 것이고 저의 의견은 대통령실은 아소 내수진작 여부만 조금 더 집중한 것은 아닌가 라고 저의 평가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판단이고요 제가 정말 단언컨대 어떤 정치적 색도 갖지 않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야당의 입장에서 여당의 입장에서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거시경제적인 통화정책의 의사결정 독립적인 뷰를 갖고 판단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통화정책에 대한 누군가는 인하했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인상했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계속 동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견들이 철저하게 갈리는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 이렇게 이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이 거시경제를 판단하시고 거시경제 전망을 하시고 하신다는 관점에서는 바로 이런 토털리티 관점 인디펜던 뷰라는 관점 하에서 여러분들도 거시경제를 보신다면 보다 선명한 보다 객관적인 또 그런 경제를 진단하고 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제 소신껏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제 곧 잭슨홀 미팅 결과가 발언이 발표가 있을 텐데 발표가 있기 전에 이 녹화할 부분만 마무리하고 이제 잭슨홀 미팅 준비로 가겠습니다 녹화를 마무리하기 전에 홍보 말씀 좀 드리면 제가 25년 경제전망서가 이제 9월 25일자에 나옵니다 한 15일 정도부터는 여러분이 예약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9월 28일자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 뵙고 25년 경제를 함께 조망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실 수 있는 분들은 책을 준비하셔서 제가 고정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링크를 참조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녹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